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지배구조 개편 속도 셀트리온 러브콜 이런 타이틀로 이데일리에서 김유림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셨고요. 이번주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국인 바이오 순매수 상위권 종목에 셀트리온이 올랐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룹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11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외국인이 담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이 1위를 기록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배구조 단일화 및 경영 전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상상 3사의 합병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랑 합병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서정진 명예장의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율은 95.51%에서 97.19%로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의 정확한 합병 일정은 미정인 상태이나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면서 지금 안건 부결 및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인 합병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썼고요. 또한 이게 또 문제죠. 셀트리온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측은 셀트리온 그룹 3개 상장사 이에 대한 회계감리는 지난 2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53개월이랍니다. 5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10개년, 셀트리온은 12개년,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 제약은 10개년.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셀트리온은 12개년의 재무재표율 대상으로 지금 회계감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거를 진짜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10년, 12개년치 회계감리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죠. 이번 감리에서 금융당국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여러 근거자료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 가능하며 남은 감리기간 동안 이들 부분에 대해 회사 입장은 성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의 김유림 기자 여러분들 이제 3류사 합병에 대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담은 1위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이 납니다. 셀트리온이 다음주에는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